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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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영상보기 전에 계약하나 합시다 짜릿짜릿짜릿 일단 마나가 깎여있죠 블리츠가 맞은 흔적도 있고 높은 확률로 블루 스타트 높은 확률로 블루 스타트죠 보통 자르반이 블루 스타트하면은 천천히 천천히 3렙 캠프 동선 돌고 있겠죠 풀캠프 동선 쓰진 않을거니까 자르반이라서 굳이 아래쪽을 비추지 않아도 되는거죠 위쪽 비춰도 상관없는거지 위쪽에서 여기다 비추면 되죠 자 전첸말 칠 준비 자르반 자르반 리드 어 뭐야 나 그랩 막아줘 아니 이게 뭐지? 나 잠깐 치팅치고 있었는데 이걸 기회를 기회를 이 기회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이거를 나를 급습을 한다고요? 어떻게 된건지 보지는데? 뭐라는거야? 어 되게 당황했네 화면돌리니까 막고 있어가지고 자르반 위치도 까먹었어 자르반 어디야 자르반 여기 바이게 왜? 자르반 여기 바이게 먹었고 자르반 먹혔지 이미 방금 먹었네 바이게 방금 먹고 위로 아아 미드로 빠졌네 이거 당하면 안되지 방금 바이게 먹었는데 그렇지 자르반 키키 저는 상대 정글만 공격합니다 요즘 정글 메타기 때문에 상대 정글만 이게 공격을 해줘야되요 계속 아니 라인전이 중요한게 아니야 상대 정글을 망치면 3라인이 다 망해요 내 라인전만 신경쓰면 안돼 내 라인전을 버리더라도 상대 정글을 공격을 해줘야되 자르반 이제 아래 캠프 돌려고 할거 같은데 라인 밀어야되 라인 밀어야되 라인 밀어야지 매가 풀캠 동선을 볼 수 있단 말이야 매던지는 법이 또 있거든 이게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엿다 던지면은 거의 다 보이지 두꺼비 없고 오케이 자르반 늦게 칼날 가는중 칼날 털린지 몰름 칼날 털린거 몰라요 지금 우리팀 정글이 털고 나왔어 지금 리신이 가면 비어있지 자르반 바텀 절대 안온다는 뜻이지 매 한번 더전 되야되서 좀 앞으로 나가야돼 오케이 자르반 잡골 자르반 잡골 도착 럭슨이 왜 같이 말하세요 럭슨이 럭슨이 이상한사람이네 자르반 잡골 할거없어 집갈듯 아마 집갈듯 어깨 계속 맞추냐고 매던지니까 도착 집갔다가 바텀 올거 같은데 어떻게 계속 맞추에 이분이 살이기 100놀렸어 맞춰 계속 맞춰가지고 바텀 올거 같아 집같다가 할게 없거든 밑캠 다 돌아가지고 풀캠 돌았으니까 탑도 죽었고 탑다이브도 못하고 직갔다가 바텀 동선 탈 수 밖에 없어 바텀 갱 한번 찌릴거야 용먹으려고 하겠지 용에 와드를 해놓으면 될거 같애 와 잘하노 이러고있네 리븐 야 뻔하지 블루 나오는데 풀캠 돌았고 아랫동선은 왜 있겠지 질리언 블루 먹으러 가는 중 질리언 블루 먹으러 가는 중 질리언 블루 먹으러 가는 중 핵이네 씨 어어? 자르반 타? 어 자르반이 이걸 버리고 탑으로 갔다고? 대단한 대단한 심리전인데 고도의 심리전 근데 이렇게 킬을 따면 의미가 있을까 자르반이? 의미 없을거 같은데 자기 동선을 버리고 큰 의미가 없을거 같애 내가 봤을때 그니까 우리를 이용한거잖아 우리가 태탱하는걸 일부러 반대로 해본거잖아 이거 아니야 이거 빠져 이거 아니지 오케이 이거 먹자 이거 오케이 이거 먹자 이거 나 지켜줘 제발 살려줘 잘못했어 안그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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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발 럭스님 실드 플래시 빨리 썼어야 되는데 아 블리츠 펀치가 들어왔네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가 아니지 아이씨 잘피하네 자르반 바텀 왔네 근데 자르반 약간 멘탈 공격당해서 망한거 같애요 확실히 자르반 자르반 멘탈 공격당해서 약간 망한거 같애 자르반 집갔네 자르반 미드 백오프 가는중 아 백오프 잘갔다 자르반 나이스 나이스 화이팅 오지게 당했다 야 이주큐 맞춰봐 한대라도 맞추면은 세발 싸가지고 한대라도 맞추면 나 그냥 오픈할게 아 진짜로 맞춰봐 맞춰 한발 끝났다 이건 이건 무효 이것도 무효 이것도 무효 이새끼 이새끼 잘 맞추는데 갑자기 이렇게 잘 맞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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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게임해야되 이거 팀들한테 욕먹어 인마 리포당해 인마 못잡나 저거 안죽었네 아 까비까비 에라이 씨발 에라이 아유씨 에이 이걸 야 이거 다시 돌아가는거 아니야? 에라이 씨 야 탁 그만두고 인마 아니 자르반이 정글링을 안하고 그냥 갱킹만 하니까 뭐 찾을거 찾을 필요가 없네 따로 초갱이야 야 이걸 못잡는다고 야 자르반아 너 정글링 좀 해야돼 너 어? 정글링 좀 해 정글링 좀 자르반님 정글링 하세요 자르반님 정글링 하세요 자르반님 자르반 넥서스 나이스 나이스 자르반 커버올거 같은데? 자르반 위주를 볼까? 자르반 늑대 자르반 사 gracias transcription 그리고 사르반 랄라 becoming 파條 4.5 우리 먼저 4대 한 번에 이겨보자 여기 부시에서 한 번 노려볼까? 한 번도 안 미나? 탑 한 번 밀어놓고 내려가긴 해야 되는데 리븐 저깄다 자르반 탑 이즈도구 자르반 복가는 중 자르반 바이게 기분 존나 아프겠다 근데 자르반 두꺼비 자르반 득대 자르반 풀 써야겠다 이거 아 내가 괜히 죽였네 질리언쿵 미안하다 야 다리우스 나가서 우리 신중하게 해야 되긴 하겠다 이제 질리언이라 6개 다야 6개 다 해보자 괜찮아 해보자 해보자 빛 베인 같은 거였으면 쉬운.. 쉬운데 베인같은 거였으면 쉬운데 굳이 백림 백림 네 ㄷㄷ 나쁘지 않은데? 야 이거 들어가보자 나 궁있다 나이스 꿀섰다 이게 왜맞냐고? 니가 가만히있으니까 가만히있으면 당연히 맞지 에이! 디디뽕! 잡았다 이거 잡아 이거 왜왜 안따라가 왜 우어어 슬리안 후반갈수록 분리 야 당연히 후반갈수록 불리하지 한 명이 없는데 뺏길까봐 그냥 먹고 집어 갈게요 이거는 내가 봤을때 다리우스 불금이라서 술 한잔 먹고 와가지고 롤 하다가 끈거 같은데 그냥 이거 물자 물었다 시야 없애고 리븐 추격하자 리븐한 리븐 때문에 이거 좀 리븐 때문에 고생 좀 하겠는데? 리븐 때문에 고생 좀 하겠는데? 믿음을 잃자 이거 가자 나 궁 돌거 같은데? 나 20초 나와서 궁 아 왜 이렇게 간지럽냐 따라가보자 이거 따라가 봐 이거 리신호 와봐 야아 성배 너무 좋다 이대로 밀자 나 흡혈하면 돼 흡혈 잡을 수 있는거부터 잡을 수 있는거부터 이거 바론가자 바론가자 이거에 바론 이거에 바론 바론 바론은 잡아야돼 어 오케이 나이스 4대5 이길 수 있어 우리 다리가 나가서 이기고 있을수도 있겠다 이거 리븐을 더 안키워서 용 챙기자 끝났다 용 챙기자 끝났다 티어가 뭘 어디야 다 풀딱이겠지 뭐 이씨 잘 풀린 플레이지 뭐 잘 풀린 플레는 다이아급이니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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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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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들어갔어 어딜 도망가 오케이 용도 먹었고 이거는 승기 기울었어 지금 쟤네 똥줄 탈거야 이거 질령까지 끼고 6대4인데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까 확실히 포지션이 불리하다 요네랑 리신이 용에 싸우고 있으니까 아 포지션 되게 불리하긴 하다 근데 바텀 바로 달리자 이거 가줬다이 가줬다이 야아 자르반 기창플려다가 그랩을 맞아버렸네 하하하하 그렇지 그래도 이겨야지 그래 우리 용 있어가지고 피가 빨리 차서 나이스 이미 돌이킬 수 없어 나 탐일구 있을게 여기 여기 누가 와봐 붙어봐 이거 아무도 없는데 왜 끌어 아무도 없는데 왜 끌어 가르반 대압 가르반 죽기 1초전 가르반 죽기 1초전 소화 가르반 헐 미드 배우고 끝내자 다르반 지금 살아남 다르반 넥서스 다르반 멘탈 나감 나이스 4대5 이겼다 43,000